소개팅하는 거야? 진짜 소개팅이야, 오늘? 아, 진짜? 나한테 퍽 가게 해 주면 돼. 너무 예쁘다. 귀엽게 닮은 느낌. 부끄러워한다, 오늘. 스스러워. 어? 제주? 누가 제주 간 거야? 왜 궁상 부리고 있어, 저기서. 근영 씨랑 설마? 헤어졌어. 눈이 슬프다, 눈이 슬퍼. 근영 씨한테 자신 있는 거 아니겠지? 무슨 일이 있었어. 어?